굉장히 여기는 빛이 강하네요 보니까 한국에서 누비아사파의 변천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서 발표하게 된 김영출입니다 박수 지난 2월에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불모지나 다름없는 필드에서 생소한 분야를 맡아왔고 그 맡아왔던 느낌을 그대로 40년 역사를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지능재단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식전행사가 있었는데 100주년 출판기념회였는데 선배님 또 동료님 또 후배님들 같이 모시고 특히나 발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세미나와 저소를 제외하고 SCI 논문을 포함해서 학술 발표까지 198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로 199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학술 발표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능력을 검증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데 중요한 킹포인트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원에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70년대 말에서 80년도 중반에 감정원들이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한미감정원은 첫째 R&D, 둘째 스탠다드, 셋째 서비스라는 세계의 주제를 가지고 컨트롤 타워의 정확성을 가지면서 경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일본 전보협의 제모로지에서 세계 10대 감정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 한미감정원이 당당히 여덟 번째 소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류가 뜨고 있지만 우리 감정원도 세계적인 감정은 뜨고 있구나 여러분은 충분히 자부심을 느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목차로 쓰는 누비 사파이어 특성 또 한반도에서 누비가 산추될 것인가 합성을 생산한 사례가 있는 건가 주요 간별 이슈라든지 합성, 그 다음에 처리, 온산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결론, 과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더군요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위인물의 가장 뒤쪽에 72쪽, 73쪽의 연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준비한 일하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비했습니다 하나의 주얼리에 아까 백년사도 있었지만 누비 사파이어를 중심으로는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놓친 게 있습니다 2004년도에 나이지리아에서 사파이어가 채광돼서 유입된 것이 누락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누비와 사파이어는 잘 아시다시피 광물명, 즉 코런덤에서 나눠지죠 붉으면 누비고 나머지 색상은 전부 사파이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비와 사파이어는 물리적 특징, 광학적 특징이 결정적이 갖습니다 동일합니다 단지 색상만 달리 되는 것이죠 밀양 원소인 크로미미 들어감으로써 누비가 나오는 거고 티타늄이나 철이 들어감으로써 블루 사파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컨퍼런스가 이루어진 페럼이 나틴어로 fe, 철을 뜻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우리나라는 강물의 폐방국이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배웠을 겁니다 실제로 누비가 한반도에서 채광될까요?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을 찬탈하게 해서 한반도를 탄찰하게 해서 일본의 한국의 강물 지하자원을 탐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1941년도 조선 강물지락에서 여기를 보면 실제 누비와 사파이어가 산치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천, 충주, 서산, 천안, 김제, 북쪽의 평원, 우주, 천안, 길주가 되겠습니다 밑에 오른쪽은 실제 지금 핵실험장으로 유시가 되고 있는 풍계리에서 나오는 159캐라짜리 누비 온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 공개입니다 합성은 또 언제 나왔을까요? 1934년에 일본의 자본, 일본의 일질인조보석회사에서 합성을 플레임퓨전, 베누누료법이라고도 하고 우리 한자를 쓰면 하염영룡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서 합성이 생산이 됐습니다 34년도에 흥남비류공장에서 생산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2000년도 전에 98년도에 나주의 동신대학교에서 저 같은 합성성장장치와 그대 실제적으로 물 형태의 누비와 사파이어가 생산이 됐습니다 주요 간별 유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포인트가 되겠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합성하고 제일 밑에 원산지 빼고 가운데 있는 처리 쪽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왕관이죠 가운데 빨간 부분이 왕관을 흑태자의 누비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빨간 건 당연히 누비였을 건데 20세기 와서 스피네네로 박혀진 겁니다 아직도 명명은 흑태자의 누비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보석학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1920년대부터 모조라든지 합성 보석들이 국내에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으로 1970년대에 가운데 있는 우리 위장병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암포젤 M이 되는데 소재가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귀했기 때문에 암포젤 M의 바닥에 두꺼운 부분을 깎아서 블루사파이로 판매가 이루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제 보기도 하고 제가 연마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는 합성 스타가 유행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들은 이 합성 스타가 거의 부위층에서는 아니면 중산층 정도도 착용하고 더더군아 그 당시에는 엘로우 골드가 유행을 했기 때문에 엘로우 골드하고 네드셋랑 굉장히 매치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손을 했고 굉장히 부피도 컸습니다 투명한 것보다는 스타가 나타난 것은 도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됐는데 이 같은 경우도 우리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저 왼쪽에 알파벳이 뭘로 보입니까 W로 보입니까 L자입니다 유니언 카바이드 님데 회사에서 바닥에다가 L자 대문자를 써서 판매를 했는데 우리는 시중에서 그 당시에 이것이 소독에서 나왔기 때문에 소독제 웨스트 저머리구나 생각을 하고 W 써진 것은 독일적인 건 비싸고 또 품질이 좀 떨어졌겠지만 일제는 밑에 바닥에 각인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라든지 스위스에서도 합성이 스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중요한 정보 정확한 정보가 스톤을 공급자가 가포장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그대로 우리 업계에 들어왔다는 것이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여러 요인 중 한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 코론담 아까 코론담은 누비 사파이의 족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80년대부터 90년대에 합성 누비나 사파이도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아까 스타 할 때도 잠깐 말씀을 잊은 게 있는데 당시에 출하될 때 캐럿당 30불이었습니다 1940년대 50년대 그 당시에는 합성 스타도 비싸게 판매됐지만 이때 처음 만들어진 합성 누비도 비쌌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에 파리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렸었는데 그 박람회에서 합성 누비가 출시가 됐습니다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 소비자는 경악을 했습니다 내가 보수장 가서 누비를 사면 합성하고 어떻게 구분이 될까 속이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보수각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80년대 심지어는 90년대까지 합성 누비가 유통이 됐습니다 합성 만드는 방법들이 지금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 큐빅 79년대 투시안수에 출시가 됐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70년부터 한 3, 4년 전에 컬러리스 우리 흔히 아는 큐빅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큐빅이 나와서 익산공단 같은 경우도 주도적인 재료가 돼가지고 연마산업을 키웁니다 그런데 빛과 그림자라고 해가지고 너무 길게 컬러 큐빅이 가버렸습니다 너무 안주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IMF 때 무석을 대팔로 나왔을 때 황금성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우리가 판매했던 것이 저품류도 내추럴 같은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컬러 큐빅도 많이 실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은 유색 무석의 퀄리티를 탑 퀄리티를 컬러 큐빅에 맞춰놨 있었습니다 흔히 보수상에서 루비를 보여주면서 그 퀄리티를 맞춘다는 얘기는 캐나당 5천 1억이 갈 정도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이 개리가 소비자로부터 예면되는 신뢰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도 연결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처리의 필요성 돼 있는데 대개 우리가 루비의 고품질은 명도 6 미디움 다크 레드 정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고의 퀄리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퀄리티는 실제 5% 미만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합성도 판매되지만은 모조를 지나서 합성도 판매되지만은 철이라는 과정을 거친 보숙들이 시장에 더 나오게 되었습니다 과열의 분류를 한 6가지 정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단순 가열 취간이라고 해서 곤방대처럼 생긴 겁니다 이런 쪽에서 열을 800도에서 1000도 과열에서 단순 가열이 초창기 가열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리랑카 2000년 전부터 행해졌던 과열 자체가 되겠습니다 1960년대에 게우다 사파이어라고 해가지고 화이트 사파이언대, 스리랑카산 사파이언대 히팅을 했더니 고열로 히팅을 했더니 블루가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면 확산은 티타늄이라든지 크롬을 전이온을 사용해가지고 도포로 해가지고 아주 높은 온도 1800도 이상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취간 곤방대처럼 생긴 취간 말씀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디젤 요즘에는 전기로까지 나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용광로 자체가 그래서 온도를 처음에는 많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온도를 어느 정도 올리느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기로에서 1600도에서 1700도까지 올린 게 전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온도가 올렸을 때 누비의 아니면 사파이어의 가치가 훨씬 높아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럭스가 첨가된 충전 같은 경우는 1500에서 1700도 그 다음에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말씀이 생겼던 남유리 함침 이것은 900도에 1400도이지만 실제적으로 본철에는 한 900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말에 위시가 되어 있던 베리룸 주로 일본에서 아주 경악한 사건인데 파파라 철학에서 오렌지 핑크 사파이어를 가장 일본에 좋아했고 전 세계 생산량이 가장 다수를 갖고 있는데 이 사파이어가 새로운 알지도 못한 처리법에서 처리됐다는 겁니다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2000년도 말에 2009년도부터 해서 13년도에 상황이 되는데 그 사파이어를 고온 그 다음에 저압 상태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2002년도에 저희 한미감정원을 HDI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누비가 60 내지 80%가 충전된 걸로 유통된 것을 신문 보도를 통해서 밝힙니다 이 당시에 누비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항의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충전 처리라는 것은 80년대 초에는 표면에 홈이 파진 데다가 유리를 녹여넣어 가지고 메꾸는 댐지라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때는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몽슈란 지역 과거에 누비의 생산, 고품질의 생산은 대부분은 모곡 지역에서 생산된 거였는데 새로운 몽수 강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몽수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커런덤은 가운데 육각형의 자색기라든지 어두운 색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품질의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새로운 고온 가열 기술이 개발되면서 그 어두웠던 색상, 그 자색기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품질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게 몽수산이 히트하게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몽수산을 처리하는 과정이 세공공장에서 쓰고 있는 붕사, 댐지라든지 사용하죠 그것을 도포로 하게 되면 총매 역할을 해가지고 온도가 좀 낮은 온도에서도 처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완충 역할을 합니다 루비가 깨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고온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더 가혹한 조건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루비의 몽수산이 나오면서 도포를 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80년대 초에 했던 것은 고의적으로 했던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으로 부산물로 나왔다고 이해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피지사이에 유리물질이 충전되어 있는데 시장에 유리물질이 충전된 것이 6, 80%가 유통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루비를 가지고 판매했던 것도 문제겠지만 재고 가지고 있는 것이 한미에서 처리됐다고 표현을 하니까 딜러들은 항의가 대단했었던 것이죠 자기 가지고 있는 스톤의 자상함수까지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돌이켜 생각을 했습니다 80년도 초에 비치 시장에 있어서 비치를 수지침투한 것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비치 시장이 망가져버렸습니다 그 비치 시장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 감정원의 이론에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누비 사파이어 충전 처리를 밝혀 가지고 국내에서 충전해서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예국에서 충전한 것을 국내에 들어와서 판매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예국 좋은 역할만 해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들어온 것은 필터링 역할을 하면 감정원에서 그런 상품들이 안되면 더 정당한 상품 위주로 판매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감정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9회에 2002년도 5월에 보수 개피하고 회사 폐기법을 만들어냅니다 더더군요 3년 후에는 누비 사파이어 폐기법을 단협 단창협의회에서 또 승인도 받은 것을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열처리 전문가인 테드 데미니스를 초청해서 제가 세미라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전제가 저희가 일반 국내 기준의 감정소도 발행하지만 글로벌 기준에서 프리미엄 감정소라고 해서 GIG라고 해서 발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이것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누비가 2001년도부터 2021년까지 11년 동안에 가열하고 비가열 물론 고품질이기 때문에 의뢰자가 딜러들이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의뢰했을 걸 봅니다 그래서 가열이 한 74% 비가열도 상당량이 고품질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열의 정도를 H H는 가열했을 때 아까 충전하는 과정에서 히팅이 되는데 그 잔른물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한 정도는 극히 미시한 정도인데 둘 합했을 때 굉장히 많아지죠 한 7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베를룸 같은 경우는 0.1% 누비에도 베를룸 처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같은 경우도 거의 가열하고 비가열 비율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단순 비교를 해보면은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잔류하는 잔른물의 정도는 사파이어가 훨씬 적었죠 누비보다는 사파이어가 내포물이 훨씬 적습니다 더 훨씬 클린하죠 아이클린이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열하는 쪽에 있어서 아까 1600도 1800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개 이제 실크 내포물은 그 실크 자체의 광물이 루틸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또 다른 몇 가지 헤마타이트라든 몇 가지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온도를 올리면은 1600도 이상 되면은 루틸이 조금 높기 시작합니다 실크가 높기 시작한 거죠 더 올리면 더 높기 시작하죠 한 1600도 되면은 1에서 한 5미크론 그런 식으로 해서 온도 더 올리면서 실크가 없게끔 아니면 덜 보이게끔 만들면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해선 분광 분석으로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위쪽이 히팅된 것이 되겠고 밑에가 히팅되지 않은 쪽이 되겠습니다 히팅된 게 3310, 3232 카이죠 부분에 좀의 흡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노히팅이었을 때 한 3000부터 3700 사이에 부분적으로 흡수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이치 관계로서 기 관계로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로서 본 게 아니라 일본 보수학적인 검사라든지 분석적인 검사를 종합적으로 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침누비가 되겠습니다 함침누비는 실제적으로 다이아몬드의 1970년대에 이스라엘에서 처리법이 나왔습니다 다이아몬드에 크랙이 있었을 경우에 크랙 사이에 남주린 물질을 집어넣어 가지고 다이아몬드가 훨씬 맑게 보이게끔 지금도 간헐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03년도에 SSEF 스위스 그 다음에 일본에서 유입됐다고 보고가 됐었던 거고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달에 저희가 식혜라짜리를 발견한 것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일본 제노교 같은 데에서 이 프레시 효과가 나타난 것을 얼른거리는 효과가 나타난 것은 남유리 물질하는 것 분석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 12월 달에 보석감정원협의회가 전문감정원협의회가 이걸로 해서 발족이 되고 처리표기법이 나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2005년도부터 함침누비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도 이전에는 누비를 생산할 때 광산에서 고품질만 최강을 해서 시장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누비란 누자는 다 갖고 내려온 겁니다 아주 저품 품질부터 아주 고품질까지 그 정도 수요가 다양해지고 처리 방법이 다양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획기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2008년도 KBS TV에서 함침누비 구발풀에 나와서 했었죠 요즘 합성 다이아몬드가 새로운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언격이 분리해서 거래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 함침누비 때문에 전체 누비 시장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누비아 사파이어 표기법을 8개 감정원이 합의를 해가지고 다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를룸 사파이어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9월달에 일본 스위스 이런 미국이라든지 이런 감정원에 파파라차 사파이어 아까 핑크 오렌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양 서양역에 해가 저물고 있는 상태에 핑크 칼라가 섞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환상적인 사파이어인데 우리나라는 공개롭게도 별로 안 팔렸어요 손으로 가다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뭐 자료에 의하면 8, 90%가 생산된 게 일본에서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태국에서 마다카르 산 핑크 사파이어 변화시켰다 아니면 탄자니아에 나오는 그린 칼라 변화시켰다 아니면 뭐 이런 첩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사실이었죠 그렇지만 찬타브리에 있는 보석협회에서는 우리는 아니다 자 2002년도 5월달에 미국 투사연에서 GILC라는 감정에 관계된 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시미스 분석 결과를 GIL은 베를루입니다 이렇게 폭탄소년을 합니다 2002년 6월달에 산타브리 보석협회도 시인을 하면서 벌크 디퓨전이라고 주창기는 표현하고 나주에는 처리사파이어로 호칭을 좀 바꿨고 지금 또 바뀐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희 한미보석감정원은 국내 유색보석의 대표주자로서 저희 감정원하고 배감정원이 표기법을 벌크 디퓨전을 당시에 표기했고 그 다음에 베를룸 처리된 걸로 표기법을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2003년도 1월달에 시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처리된 것을 칼락해서는 된 것이 베를룸에서 됐다는 것을 알려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가서 찾아본다든지 알고 계십니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도 하는데 베를룸 굉장히 독성이 강한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 공장에서 그냥 할 수 있는 쪽이 아니에요 태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태국도 기재가 있었지만 단속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피해 사례들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 피해 사례라는 것은 베를룸 처리할 때 고온에서 베를룸을 집어넣고 하얀 가루 집어넣고 녹이는 과정에 독성 가스가 나온다는 얘기죠 저희가 2004년도 2월달에 UV 비집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 간배법을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개발을 해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단협이 이 통일법 표기법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저희가 키스트하고 KBSI 쪽하고 해가지고 이 LAICP-MS를 통해서 검사하는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데 근데 이번에 컨펌스 주최하는 서울 주얼리 지원센터 SJC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LAICP-MS 오른쪽 장비죠 라고 그 EDXRF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저희 감정 오는 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장비가 5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처음에 초기 다급만 돈이 들어간 게 아니라 유지 자금이 엄청 들어갑니다 오퍼레이터 박사급이 2명이 근무를 해야 되죠 근데 그전에는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가 키스트 쪽에 진행했을 때는 비용도 20에서 50만원 비용 우리가 지불을 했습니다 건다 그러면 고스란히 고객한테 부과가 됐던 것이죠 SJC에서 진행하면서는 3일로 줄을 들었고 두 번째는 비용이 추가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걸 고스란히 업계에 소비자로 연결된다는 것이 SJC의 큰 역할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파이어 베를룸 검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15년도하고 18년도 두 번에 거쳐 통계 자료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GI 글로벌 간별서를 발행하는 의뢰하는 쪽에 맞춰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일반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66%가 베를룸 되어 있는 상태가 되죠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오렌지 엘로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상태가 되죠 오렌지 엘로우 실제적으로 블루 칼라도 이 당시에는 3%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블루 칼라가 많이 오늘 첫 번째 연사 어제 저녁에 잠깐 미팅을 했는데 거의 유통이 일본도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블루 칼라가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간헐적으로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블루 사파이인데 베를룸 처리가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슈는 고온 제압 가열이 되겠습니다 하이 템퍼런치아 프레시어가 되겠습니다 고온은 올라갔지만 제압은 아까 1킬로바 미만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누비를 단순 가열 열 처리할 때도 압이 잡힙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성수도에 있는 에버 프렌드라는 회사에서 고온 고압 장치 아까 첫 번째 연사가 말씀하셨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 장비에다 넣어가지고 블루 사파이어를 옅은색의 블루 사파이어를 짙은색 블루 칼라로 개선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제 그것을 2009년도에 저희가 학수복을 하는 거고 2012년도에 다른 지역에 피셰시산 쪽에서 안산에 있는 쪽이었는 당시에 또 개발을 했는데 여기는 상용화가 가능할 정도로 그 당시에 개발했습니다 실제 태국의 GIT라든지 GI 연구진들이 한국에 와서 실제 처리하는 과정을 다 보게 됩니다 저희가 13년도에 저희 주도로에서 일본학께서 검사법에 대해서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개를 합니다 HTP 방법으로 된 사파이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18년대 스위스에서 에르메지시락에서 세계 7개의 주요 감정원입니다 감정원 회의인데 거기서 열처리 범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019년도 2월 달에 투샨에서 HTA 미국 유색보석협회 ICA 미국 보석협회 에 주관해서 LMHG 7개 다 들어가있죠 GI GI CG에는 일본입니다 구별에는 스위스 SSEF SSEF는 스위스 그 다음에 DSEF는 독일 시스잼은 이태리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감정원 저희 한미감정원 뇌국 공동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를 이 상태로 연막이 된 상태고 이 상태로 바뀐 상태입니다 근데 대개 지금은 재료값이 비싸기 때문에 히팅된 것을 중심으로써 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잠깐 잠깐 항상 품질이 높지는 않죠 왼쪽에 오른쪽에 됐으니까 그 당시 자료사진인데 가치를 높인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새로운 처리법도 됐고 또 결과가 열 처리에 범죄 속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미보수감정원이 이걸 주도를 했는데 우리의 감정능력을 대한민국의 감정능력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온산지가 되겠습니다 온산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니까 온산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쪽은 동아프리카 그 다음에 인도 북쪽 동남아시아 태국 이렇게 모유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억 5천만 전에는 년 전에는 중생대 전에는 지구가 대륙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판게아라고 표현을 하죠 대륙 이동선에서 쭉 이 산지가 만들어져서 잘 흩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감정을 해서 온산지를 식별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지질학 광상학이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누비 생산량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2008년도에 업데이트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도 전에는 누비의 고품질은 90%가 사파이도 마찬가지지만 아 누비 같은 경우는 보마에서 지금 미얀마에서 공급이 됐던 겁니다 근데 실제 보니까 너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누비를 봤을 경우에 케냐 마다 탄자냐 이렇게 따지면 90% 가까이가 한 70-80%가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 이런 지역에 나온 것들은 퀄리티가 낮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파이어 같은 경우도 한 40%가 아프리카에서 생산이 됐던 데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핑크색으로 음영 표시된 것들은 누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파이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누비 사파이어 공이 나오는 지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산지 탐사통에 제가 정보를 그 접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태프들입니다 심지어는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 모잠비크 케냐도 방문을 해가지고 현지에 있는 정보를 받아오고 왜냐면은 스톤들이 아 이것은 예를 들어서 태국이 착각했는데 아 이거는 태국에 사온게 아니라 보마에 사왔어 미얀마에 사왔어 이게 다반사입니다 그거를 과학적으로 구분을 해내야 되는데 그 첫번째 정확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온산지를 방문해서 캐치해 와가지고 그것을 현장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자외선 과시광선 분광분석인 상태인데 보마학과 모잠비크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산지 분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이건 저희가 그 지금 10년 정도 데이터에 글로벌 간별사의 데이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누비는 보마 타일랜드 아프리카는 동아프리카 뭐 나머지까지 다 포함됐다고 생각을 하고 무기재는 아 의뢰를 했는데 아프리카 어디로 나왔어요 하면은 아 그건 감정 떼어 주지 마세요 이렇기 때문에 무기재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한국의 구포 문제는 미얀마 굉장히 많죠 예전에 80년대는 태국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 태국산은 거의 없다시피 작아지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사파이어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합성에 의해서 디피존 사파이어 가 유행을 했고 그 다음에 먹블루라고 해서 다크블루가 유행을 많이 했었던 것이죠 한 건데 실제로 스리랑카 사는 옛날에는 실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실론, 셀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의뢰된 양으로 봤을 때는 스리랑카가 많이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베 사파이어 봤을 때 사파이어가 좀 크기가 좀 크게 산출이 되죠 그래서 시대적으로 누비도 한 10Km 이상 되는 것은 2.6% 사파이어는 2.2% 정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의외로 비싼 보석이 판매되고 고가가 판매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나만 못 판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자아의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갑니다 그 다음에 스페셜 칼라에서 아까 피전블러드 노야블루가 있는 상태인데 명도 5 정도 돼가지고 에이제는 일본 보석감배단체 협의회고 지하이텐 태국의 감독입니다 SF, 구베린, GRS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뢰된 것 중에 피전블러드는 한 4.3% 노야블루는 6.3%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5자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쪽에 오렌지, 엘로우가 4.8%로 지금 위면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8.2%인데 저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감정기관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팀워크와 훈련입니다 높은 기술력 풍부한 경험 정보 강범위한 종류의 의뢰석이 들어오는 환경 귀중한 정보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직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광산을 직접 가기도 하죠 그리고 정보를 한국에는 의지의 한국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되면은 오죄의 목숨을 가기도 합니다 감정을 의뢰해서 어렵게 감정을 하면은 그것을 한국의 국제학술자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면은 아 그룬스톤이 우리도 못 봤는데 한국에 있어 할 정도로 한국이 굉장히 빠릅니다 돈 되는 데는 촉감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중한 정보가 정확성이 있는지 레벨을 만들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고 저희가 아까 재녹교에서 10대 감정을 했더니 탑 텐에 속한 쪽이 되고 19년도부터 AGA라 해서 7개국에 9개 감정원이 서로 얼라이언스를 해가지고 서로 결과를 공유하고 인정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는 다 가이드라인은 만든 상태가 되고 지금 실물이 루비, 사파이어, 에메라이드, 다이아몬드 실물이 이동되면서 눈높이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로 무식으로 만든 디나 E칼라 만드는 기술이 GE에서 나왔죠 1999년도에 GI가 감별을 못 해냈습니다 저희도 못 해내죠 그정도 새로운 기법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고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연구하는 감정원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2001년도 9월에 베리룸 사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기기가 그때부터 바로 시장에 감정원에 들어온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소재 새로운 합성이라든지 새로운 처리된 것들이 발견되면 꼭 공개를 해가지고 검사법을 개발하고 표정작업에서 꼭 홍보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분석기술을 연구를 해야 되고 분석기기에 대해서 XRF면 나트륨부터 검추된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지 탄소가 나와있는 것이 검추된다 산소가 검추된다 이러면 곤란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석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들을 높여야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소비자 신뢰가 되는 거고 소비자가 보석을 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제에서는 어떻게 하면 챌린지인데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전제하는 일이고 전문 지식을 함양해야 되고 오늘도 이런 자리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정보교류 정보교류 그 다음에 습득한다든지 정보교류하고 특히나 감정원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소비자와 업계를 가계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용어를 표준해야 되고 특히 단역 같은 경우에는 감시기구 설치하고 모니팅을 해서 채찍을 해야 된다고 생각도 합니다 향후 전망 우리 세금이 거의 제로로 됐죠 반세 어떻게 보면 농특대 때문에 1%이겠지만 그 다음에 개별 서비스에 나서건 주요 보석은 없어졌죠 특히 그래서 투명함을 유지하고 있고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판매하는 구매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대들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죠 쇼핑몬도 마찬가지고 뭐 메타베스 거래 이력 추적을 한다든지 소비자한테 신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MG세대들은 소비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닝아웃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원석계 보석 개정 요즘 MG세대들의 새로운 아이템이고 신조입니다 미닝 커밍 아웃 뭔가 새로 사가지고 띄워 SNS에 올리는 것이 굉장히 돼있죠 우리가 귀걸이가 많이 팔린 이유 중에 하나도 인싸 휴대폰이 얼굴을 찍을 때 귀걸이를 가장 먼저 찍게 됩니다 똑같은 귀걸이를 하고 있으면 친구가 너 어저께였던 거 또 왔나해? 하면은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시장은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열 누비 시장이 사파이어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산지 스페셜 칼러도 부가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이아몬드의 밋밋한 느낌에서 타이피아에서는 타이피아에서는 천연보석 시대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생산에 있어서 소품목 다량이 아니라 다품목 소량 체제로 바뀔 수가 있었죠 캐드라든지 IP 생산 기술이 생기면서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재테크라든지 상속수단으로 옥션 거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쪽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질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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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서 기술력이나 이런 정보가 많이 보유하고 계신 것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하나 건의 겸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한국 감정원 시장은 외국과 다르게 OX 감정서가 남발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이덴티피케이션이나 원산지 감정이 빠진 그냥 룹이다 사파이어다 아니다 유리다 이런 식의 감정서가 유통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감정원들은 그런 기술력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첨단 감정을 할 수 없는데 한비감정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하셨던 GIG 감정서가 첨단 감정서인데 여러 가지 고급 정보들이 최신 정보들이 다 삽입되어 있는 감정서죠. 그런데 그 감정서를 만을 유통하시고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OX 감정서를 발행하지 않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꼭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전 세계 9개 감정원이 연합체가 있다는데 각 7개 나라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루비 같은 경우 광원이 되게 중요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9개 감정원들이 각계의 광원을 스탠다드하게 공유를 하고 하시는 작업이신지 아니면 각 지역마다 다른 광원을 갖고 태양광이 다 다르니까요. 적도, 위도에 의해서 그래서 그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질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시간이 오바돼서 몇 가지 준비된 것을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그 속에 사실상 있는 것인데 제가 질문을 끊었죠? 두 번째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전문 감정원은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지 못해서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암실처럼 되어 있습니다. 즉 인공 광원을 표준화된 광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태양빛 밑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불빛 밑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표준 강원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표준 강원 밑에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거리에서 그 다음에 누비면 누비 아까 피존블러든 노야블러 같은 거 마스터스톤이 스톤이 있습니다. 아리, 블루야블러, 누비하고 사파이어가 그걸 비교를 하면서 검사를 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다른 감정원들도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감정원으로서는 금년 6회차에 처음 들어온 거죠. 국내 감정원으로서는 근데 저도 이제 스타트 라인에서 생각했던 중에 하나가 다른 감정원들도 이제 격상을 해야 된다. 이 감정원의 수준이 낮은 쪽에는 이용을 안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렸지만은 이런 감정원들은 결국 도와주는 일이 뭐겠어요? 감정을 많이 보내주는 일도 있겠지만은 시장 파일을 키우는 일이 됩니다. 시장이 커지면은 나눠 가지게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건 신뢰가 확보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OX 감정원은 다른 분한테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한미감정원에서 이 기회를 통해서 향후에 그 감정 문화를 좀 버리시고 GIG 문화를 좀 더 올리시는 건 어떤지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가 이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 기준하고 글로벌 기준하고 다른데 지금 국내 기준 자체를 없애 버리고 글로벌 기준 전체를 했으면 한다고 지금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던 OX 감정원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감정원들도 다 글로벌 기준에 맞는 감정수로 다 도약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 능력이 없는 쪽은 도태되고 능력이 있는 쪽은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세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왜냐하면 한국에서만 보석이 판매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보석이 고품질 같은 경우는 외국 낭에서 판매가 되는 겁니다. 저희도 아까도 AGA 같은 경우도 보면은 7개국 같은 경우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감정원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은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지만은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주우리 산업이 앞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주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